목싱을 안 써요 솔직히가 마무리 안돼요 목소와 희저 마무리 안돼요 마음이 있었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이닛샤 여러분 저희 조명이 쎄서 눈이 침심하네요 하트도 보이고요 우리 프리즘 타임 콘서트를 앞두고 특별하게 인스타 라이브다운 라이브를 하네요. 아쉽게도 이번 곡은 SWAT이었습니다. 저희끼리만 들어왔고요. 라이브 때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. 벌써 천 명이나 들어왔어요. 만명. 아 그래요? 아 눈이 참으시면 되겠군요. 만명의 보고 계신 모든 팬 여러분들이 프린타임 속된 말로 티켓으로 바로 이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뭐 솔직히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장난이고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서프라이즈 타임을 열어봤어요. 다음 곡은요. 다음 곡은요. 다음 곡은요. 다음 곡은요. 다 Arkola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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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